자, 보죠? 오늘 2주차 우리 예상문제 한번 읽어오시긴 하나요? 아니면 내용에 대한 예습은 하고 오시는 거? 뭔가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와서 그냥 수업만 듣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수업 듣고 집에 가셔서 같이 수업 중에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셔서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런 문제인데 한번 보죠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함수, 공급함수 우리가 균형의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는데 균형일 때는 수요거와 공급거의 양이 어때요? 같아요 가격도 같아요 균형일 때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나 양이 똑같은데 자, 수요거를 써보니까 700-Q라고 나왔고 수요거 자, 이 문제는 중요한 게 공급걸 보니까 200 플러스 Q라고 나왔어요 QS라고 나오면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자, 작년에 사실 이런 응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자, 새롭게 우리 문제에서는 전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다시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수요거는 왼쪽이 P인데 공급거는 왼쪽이 EP라고 나왔어요 그럼 같다고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다고 넣을 수가 없어요 PP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P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다 똑같이 얼마로 나눠줘야 된다? 2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다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P는 100 플러스 얼마? 2분의 1Q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은 얼마예요? 0.5니까 0.5Q 이렇게 이 식으로 바꿔놓고 균형이라면 얘 가격과 얘 가격이 똑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렇게 P와 EP가 나오면 얘를 P로 바꿔주고 그러면 똑같이 다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등식은 성립하니까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을 거니까 식을 700-Q는 700-Q는 100 플러스 0.5Q 그럼 얘 넘기면 1Q가 되니까 더하면 1.5Q 얘 넘기면 마이너스 100이니까 600 그러면 Q는 얼마? 400 이렇게 되겠네요 400 맞나요? 네 맞네요 그럼 Q는 400이고 여기에다가 균형량 400을 대입했을 때 균형량을 대입했으니까 이때 나오는 가격은 뭐다? 균형 가격 700-Q 400은 300 물론 여기다가 400을 대입해도 나오는 양은 똑같이 P는 300인 거예요 어디다 대입해도 똑같다 그래서 균형량은 400 균형 가격은 300 300-400 이렇게 1번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는 P로 나왔는데 얘는 이 P로 나왔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됐나? P는 이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똑같이 2로 나눠줘야 되니까 100 플러스 0.5Q로 바꿔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잡아야 된다라는 문제였어요 자 24번 한번 보죠 24번 자 24번의 문제는 계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거에 균형점에 이동해서 자 공급함수가 자 공급함수가 Q는 700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함수가 독특한 함수예요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양은 70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거죠 PQ 들어있는 게 아니라 Q는 숫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양은 70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공급이 양이 일정한 함수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좌우로 변하지 않는 거? 수직선 이 수직선을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급함수는 완전 비탄력함수다라고 제시된 거고 수요함수가 원래는 이거였는데 인구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대요 그럼 인구 증가에 의해서 곡선이 변한 거죠 그럼 곡선 위에서 움직인 거예요 곡선 자체가 변한 거예요 곡선 자체가 변한 거예요 해당 재활 가격이 아닌 인구변에서 수요금수가 변했으니까 자 인구 증가니까 당연히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균형점의 이동은 어떻게 변했을 거냐라는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무조건 양은 일정돼야죠 우리가 하나가 완전 비탄력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결과는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은 일정할 거고 가격은 예의해서 변할 거니까 상승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균형점 이동에서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1번 2번 보기를 보니까 양은 증가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양은 증가했다 틀려요 무조건 양은 일정해야 돼요 공급함수는 완전 탄력에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 자 인구 증가로 이렇게 함수가 변한 것은 수요량의 변하다 수요의 변하다 수요의 변하다 이렇게 1, 2, 3, 4번은 틀린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기울기 크기는 우리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크기는 절대값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P의 개수 얼마? 3 Q의 개수 1 그럼 3분의 1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P의 개수 2 Q의 개수 1이니까 2분의 1로 커진다 얘가 맞네요 그래서 오른 건 5번 자 1번, 2번이 사실 이 문제의 응용 문제였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양은 언제나 일정한 함수니까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은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도 한번 구해보죠 얘가 보니까 답은 구했지만 Q는 700이래요 얘가 700 Q는 700으로 일정한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에요 수요함수가 수요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대요 이렇게 수요가 우측으로 증가했대요 그랬을 때 얘와 얘가 어떻게 변했냐 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양은 얼마로 일정? 700 그러면 양이 700인데 양은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언제나 700이에요 그럼 균형량은 얼마예요? 700이에요 다 만나는 점이 균형점인데 균형점에서 양은 다 얼마예요? 700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도 균형량은 얼마다? 균형량은 700 균형일 때 양은 700 여기서도 균형량은 얼마다? 균형량은 7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700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가격이 각각의 뭐다? 균형 가격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700 집어넣으면 3P 넘어가면 마이너스 700이니까 3P는 300 나오죠? 그럼 P는 얼마? 100 그래서 여기서 P는 100 얘가 균형 가격이었고 여기다가 보죠 여기다 700 집어넣어 보죠 2P 넘기고 700 넘기면 2P는 400 나오죠? 암산 돼요? P는 400 그래서 P는 얼마다?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다 700 집어넣으면 2P 플러스 2P 넘기면 마이너스 700이니까 2P는 400이니까 P는 200 그래서 가격은 100에서 200으로 100이 상승하고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700으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면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언제나 양은 얼마? 700 균형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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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비탄력이고 그러면 이 완전 비탄력에서 만들어지는 균형이 있다면 균형량은 얼마예요? 무조건 얼마예요? 얘는 양이 300이니까 언제나 300이에요. 균형량도 300이에요. 이 함수에서는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무조건 양이 300이니까 균형량도 얼마다? 300이다. 이때 수요함수는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대요. 이때 균형가격이 얼마고 이때 균형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때 균형량은 얼마? 300이에요. 이때 균형량도 얼마? 300이에요. 그러면 균형량 3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가격이 뭐다? 균형가격 이렇게 되겠네요. 300 대입해보죠. 넘기면 플러스 2P. 300을 넘기면 마이너스 300이니까 200. 그럼 P는 얼마? 100. 균형일 때 가격은 10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있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된다? 300. 그러면 넘기면 2P는 넘기면 마이너스 300이니까 150. 그럼 P는 얼마? 7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가 하락한다? 25가 하락하고 공급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양은 300으로 일정하다.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문제였고 똑같은 문제인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죠. 수요함수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공급함수가 이런 거에서 이런 걸로 변했대요. 이거 나오면 쉬운 거예요. 얘는 어때요? 가격이 200으로 일정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300으로 일정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공급은? 얘도 공급이고 얘도 공급인데 둘 다 가격이 일정하대요. 그럼 무슨 탄력?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탄력. 가격이 일정한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수평선. 지난 시간에 수직선이면 좌우로 안 변하는 양이 일정한 완전 비탄력. 수평선이면 가격이 올라가나 내려가지 않는 가격이 일정한 완전 탄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균형가격은 얼마일까요? 균형가격은 200이에요. 얘는 가격이 언제나 200이니까 균형일 때도 200이에요. 얘도 균형가격은 얼마예요? 300이에요. 얘는 300이니까. P는 300짜리니까 균형가격이 300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얘기예요.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공급이 P는 200짜리가 P는 300짜리로 이렇게 변했을 때 얘가 얘로 얼마나 변했냐? 그럼 여기 만날 때의 가격이 균형가격, 이때의 양이 균형량이에요. 균형가격은 얼마예요? 200이에요. 여기서도 균형점에 균형가격은 얼마? 300. 그러면 이 200이나 300을 집어넣을 때 양이 얼마 변했냐? 이거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P에다가 200을 대입했을 때는 나오는 양은 P는 200일 때의 균형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 대입하면 얼마? 400이니까 800 빼기 400은 400이죠. 그러면 이것과 만나는 균형량은 400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300일 때 여기에다가 300을 대입할 때 이때 나오는 양은 300일 때의 균형량이 되는 거예요. 300 대입하면 얼마? 200. 그래서 균형량은 얼마가? 200이 줄고 얘는 완전 탄력이다라는 얘기예요. 해석할 건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양은 300으로 일정한 완전 비탄력. 그럼 균형량은 얼마다? 300. 얘는 가격이 200으로 일정한 완전 탄력. 균형가격은 얼마다? 200이에요. 얘는 균형가격이 300. 그럼 이때의 균형가격이 200이니까 균형량은 얼마냐고 할 때 P에다가 200만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이 균형량. 얘는 균형가격이 300이니까 P에다가 300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이 균형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균형량이 300이니까 여기에다가 300 대입할 때 나오는 가격이 균형가격. 얘기야. 얘도 균형량은 300이니까 300 대입할 때 나오는 P가 균형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제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건 기억해놔야죠. P는 숫자 나오면 완전 탄력, Q는 숫자 나오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되는 거죠. 27번은 작년에 아주 옛날에 나왔다가 작년에 다시 나왔던 문제니까 꼭 기억해놔서 실수하면 안 돼요. 보너스 문제니까. 개별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P는 300-20Q라고 얘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5배 많아졌을 때 또는 10배 많아졌을 때 시장 수요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5배가 많아지면 5분의 1을 곱해요. 어디에? Q에. Q에 5분의 1을 곱하고 10배가 많아지면 얼마를 곱한다? 10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어디에? Q에. Q에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Q 앞에 있는 숫자 얘에 대해 곱하는 거예요. 얘에다가. 그러면 5배 많아지면 20 곱하기 5분의 1은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죠. 맞아요? 5분의 20이니까 4. 그러면 새로운 시장 함수는 Q는 아니 P는? P는 300-4Q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해석하려 하지 말고. 자, N배가 많아지면 N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어디에? Q에. 즉, 사람 수가 많아지면 Q가 변하니까 나중에 P에 곱하는 게 아니에요. Q에 곱하는데 5배 많아지면 5분의 1을 곱하고 10배 많아지면 10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P는 300-2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수요 함수가 몇 배 많아졌을 때 새로운 시장 함수가 얼마냐고 물어볼 때는 5배 많아지면 5분의 1을 곱하고 10배 많아지면 10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왔다가 작년에 새로 나왔어요. 그럼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곱한다. 어디에? Q에 곱한다. N분의 1 많아지면, 아니 N배가 많아지면 N분의 1을 Q에 곱한다. 까먹으면 안 돼요. 경제론의 수요 공급의 탄력성 뭐죠? 경제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탄력성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론에서는 가격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거고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무조건 양이 중요해요. 탄력성이라는 건 양을 정하는 정량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분의 비유를 쓸 때는 분모는 보통 원인을 쓰는 거.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얘기할 때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많이 변하니까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그럼 이제 죽어도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건 탄력성이 큰 거에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탄력성이 클수록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큰 거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가격 탄력성 얘기할 때 이렇게 정해야 돼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하니까 가격분의 수요량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탄력성 값을 봤을 때 가격과 양이 똑같대요. 똑같으면 우리가 가격분의 수요량이니까 가격이 10%, 수요량이 10%면 값이 1 나오겠죠. 1이라는 값을 우리가 단위 값이라 그래요. 단위 숫자. 그래서 이걸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건 이제 2번과 4번이 중요한 건데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했대요. 양이 많이 변했대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에요. 얘를 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10% 변했는데 양이 20% 변했다면 2 나오니까 양이 많이 변하면 1보다 큰 값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이건 탄력적이면 세워져 있다, 누워져 있다? 세워지면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적. 기울기 완만한 거. 기울기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보니까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했어요. 양이 조금 변하면 비탄력. 예를 들면 가격이 10% 변했는데 양이 5% 변했다. 그럼 0.5니까 값은 당연히 1보다 작을 거고 이걸 비탄력이라고 그래요. 비 내린다 그러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0이래요. 양의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양이 변화가 없다는 건 양이 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이 0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의 변화가 없대요. 0이다. 그럼 양이 증가감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양이 이걸 일정하다. 양이 불변이다. 그러면 양이 일정하니까 얘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선? 수직선. 이걸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0이니까 가격이 10% 변할 때 양이 0% 변하면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래서 탄력선 값이 0은 완전 비탄력을 얘기한다. 외워놔야 돼요. 탄력선이 0이면 완전 비탄력 수직선. 양의 변화가 없다. 그럼 반대로 양의 변화가 무한대면 무한대라고 하고 이걸 완전 탄력 수평선이라고 해요. 이 4개만 딱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4개만. 문제는 다 풀릴 거니까. 중요한 건 결론은 탄력성을 봤더니 우리가 따지는 건 가격을 봤어요, 양을 봤어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 양이 똑같으면 단이 탄력,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양의 변화가 없으면 완전 비탄력. 양이 변화가 무한대면 무한대 완전 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양이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인이 가격이고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탄력적이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양이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인 거다. 탄력성이 커지는 요인 외워야죠, 무조건. 수요가 탄력성이 커지려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될수록 공급은 탄력적이다.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적이고 수요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통틀어서 우리가 세수주장비싸용 이렇게 외웠어요. 세분화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장기가 단기일 때보다 비싼 사치품일수록 비싸, 그 다음에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세수주장비싸용 이렇게 외웠어요.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답으로 나오면 보너스로 딱 보자마자 3초 걸려서 맞다 틀리다 결정하는 거니까 외워서 풀어야 돼요. 수요가 탄력성이 크려면 대체제 많을수록 공급이 탄력적이려면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그 다음에 세수주장비싸용 이렇게 정한다. 건축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이에요? 규제가 강화되면 쉽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겠죠. 원자재 가격이 비싸하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규제가 강화될수록 또는 원자재 가격이 비쌀수록 공급은 비탄력인 거예요. 양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탄력성의 활용보조. 우리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했고 가장 어렵게 공부했던 건데 첫 번째는 탄력성의 활용을 탄력성에 따른 균형점의 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이에요.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럴 때 균형점은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공급은 그냥 탄력적이라 그랬지 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보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거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가만히 있으면 균형점 이동은? 가만히 있는 건 얘는 볼 필요가 없고 변하는 거에서 결정되니까 균형점 이동을 찾아야 돼요. 증가하면 양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이렇게 첫 번째 찾고, 두 번째는 이제 탄력적인 거에 따라서 더 변하는 거가 있고 덜 변하는 게 있다. 가격과 양 중에 더 변하는 게 누구고 덜 변하는 게 누군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탄력적이니까 양이 더 변하고 그러면 가격은 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에다가 이제 양에다가 더 변한다. 그럼 가격은 덜 변한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두 번째예요. 더라는 건 크게 얘기예요, 작게 얘기예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라는 말은 크게라고 얘기하는 거고 덜은 작게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앞에다가 더 크게, 더 작게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크게 작게 앞에 있는 건 더는 의미가 없고 그냥 단독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양은 더 증가한다. 다른 말로 양은 크게 증가한다. 또는 양은 더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가격은 덜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가격은 작게 상승한다.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양 증가폭이 커요, 작아요? 크다 나오니까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양 증가폭이 크다. 얘는 가격 상승폭이 큰 거에 작은 거예요.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적이면 양이 더 변하니까 양에다가 더, 더는 크게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덜은 작게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더, 덜을 집어넣어서 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양은 증가하는데 덜하고 가격은 상승하는데 덜이라고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탄력적이면 양이 더 변하는 거니까 해석할 수 있겠죠? 균형점의 이동 먼저 찾고 두 번째,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누가 더 변하고 누가 덜 변하냐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더 나오면 크게, 덜 나오면 작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는 총수입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한번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비탄력이래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자, 그러면 양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비탄력이니까 적게 변해야죠.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총수입은 가격에다가 양을 곱하는 거예요. 가격에다가 양을 곱하는데 이 양은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10개 사가면 10개를 팔았으니까 총 1,000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다가 양인데 사간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때 가격에 따라서 양은 수요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산다라는 걸로 반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비탄력이라면 수요가 비탄력이면 가격이 오를 때 양이 많이 변해요? 조금 변해요? 비탄력이면 양이 많이 변해요? 조금 변해요? 비탄력이면 양이 무조건 조금 변하는 거예요? 얘가 조금밖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10배 올렸지만 양은 조금밖에 안 줄어요? 그럼 총수입은 늘까요? 줄까요? 올라가는 게 크잖아요. 맞아요? 그럼 총수입은 늘어요? 줄어요? 가격을 10배 올렸는데 줄어든 양은 조금밖에 안 줄었어요. 판량이. 가격 오른 효과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이거 해봐야 돼요? 사과가 100원짜리가 있었는데 10개를 팔았어요. 수입이 얼마예요? 천원이죠? 그런데 사과가 얘가 총수입인데 사과가 비탄력이야. 그럼 양이 많이 변해요? 조금 변해요? 조금 변해요. 비싸면 안 사는데 안 사는 양이 조금밖에 안 산대요. 가격을 내가 10배 올렸어. 그래서 천원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사는 양이 줄죠? 많이 줄어요? 조금 줄어요? 조금 줄어? 하나만 줄었어. 아홉 개 사갔대요. 얘는 10배 가격 올렸지만 줄어드는 양은 하나밖에 안 줄었어. 비탄력이니까. 그럼 얘 곱하면 얼마 벌어요? 9천원 벌어요. 수입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커졌어요. 당연히. 가격 올랐지만 올린 것보다 양은 조금밖에 안 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비탄력적이면 총수입에서 비싸게 팔면 가격 오르면 양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총수입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래서 비싸게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하나를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비탄력이면 어떻게 팔아야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 뭐가 총수입 면에서 그러면 비탄력일 때 싸게 팔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겠죠. 그럼 이제 탄력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고가로 고가로 비싸게 팔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비탄력일 때 비싸게 팔면 유리했으니까 탄력적일 때 비싸게 팔면 불리해요. 그러면 저가로 팔면 유리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비탄력일 때 고가면 유리하면 비탄력일 때 저가가 불리하고 그럼 탄력적일 때는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했으니까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불리하고 저가일 때는 유리하다. 이거 하나를 외워가지고 나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총수입이에요. 그러면 탄력성이 활용해서 첫 번째 균형점에 이동해서 더 변하는 게 있고 덜 변하는 게 있더라. 두 번째 총수입 면에서는 비탄력적이면 비싸게 팔아야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코드로 이렇게 외웠어요. 비가 더 고가다. 이렇게 뒤에 물론 하나가 더 있죠. 비탄력적일 때는 한번 보죠. 비탄력이면 양이 더 변해요? 덜 변해요? 덜 변하니까 뭐가 가격이 더 변한다.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뭐하다? 유리하다. 여기 마지막에 조세 부담이 있어요.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세금을 많이 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외웠던 비가 더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비가 더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암기코드. 첫 번째는 균형점 이동에서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거. 두 번째는 총수입 면에서 가격을 올려야 유리하냐 낮춰야 유리하냐 세 번째는 조세 부담은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냐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인 내상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와 공급 중에 탄력성이 수요가 크대요. 그럼 세금을 누가 많이 낼까요? 수요자가 많이 내요? 공급자가 많이 내요? 비탄력적인 내상이 세금 많이 낸다잖아요. 누가 비탄력 해요? 탄력성이 작은 게 얘가 비탄력 이잖아요. 그러면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거나 우리가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인이 세금의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이게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탄력성의 활용.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거니까 소득분의 수요량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은 플러스냐 마이너스 자에 따라서 재화가 달라질 수 있는데 소득탄력성에서 돈을 많이 벌 때 버는 건 플러스라고 그래요. 증가하는 거 수량이 증가했다 그럼 플러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는 건 돈 많이 벌 때 사는 재화를 뭐라고 한다? 정상재 그래서 소득탄력성 0보다 크면 정상재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돈을 벌 때 오히려 안 사는 재화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재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작으면 열등재 중요한 건 정상재 열등재는 돈에 따라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즉 돈 벌 때 사냐 돈 벌 때 안 사냐를 기준 잡는 거예요. 정상재 열등재는 돈을 벌 때 살 거냐 돈 벌 때 안 사냐 이거 기준 잡는 거고 소독탄력성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작으면 열등재 중요한 건 교차탄력성 이죠. 교차탄력성 인데 이 교차탄력성 은 재화가 두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개가 등장할 때 보니까 비수요의 교차탄력성 이라고 나올 때 항상 이 수요 앞에 있는 얘가 뭐다?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라는 거 교차탄력성 교차탄력성 에 붙어져 있는 수요 앞에 있는 게 해당 재화예요. 얘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 여기 생략될 수 있는 건 이건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게 교차탄력성 그런데 얘는 생략될 수 있어요. 항상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해당 재화예요. 수요 앞에 있는 게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럼 원인은 다른 재화고 여기에 아래에 있는 A가 다른 재화 인 거고 해당 재화가 B인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하겠지만 가격탄력성은 A의 가격탄력성이라고 한다면 뭐에 의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뭐가 변한다. A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격은 A가격이에요. 다른 재화 가격이에요. A가격이에요. A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러면 A의 소득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얘는 소득에 의해서 A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A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A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똑같이 A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런데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얘는 그 재화인데 여기에 교차탄력성 나오면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숨겨져 있는 건 다른 재화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A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재화 가격 들어가야 돼요. 다른 재화 가격 이걸 A로 썼든 B로 썼든 C로 썼든지 간에 여기 있는 건 뭐다? 해당 재화예요. 언제나 탄력성은 그 해당 재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가 초점이에요. 결론은 다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가 중심인 거예요. 원인이 그 재화 가격이냐 소득이냐 다른 재화 가격이냐 이거에 따라서 세 개가 구분되는 거예요. 뭘 하나씩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탄력성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다 중요한 건 뭐가 많이 변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량이죠. 우리 탄력성은 양이 변하는 양을 정하는 정량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에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원인이 그 재화 가격이면 가격탄력성 소득이면 소득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이면 교차탄력성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재화는 그냥 다른 재화예요. 관련성 있는 다른 재화예요. 관련성이 있어야 다른 재화 가격이 해당 재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나올 때 얘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번 보죠. 전혀 다른 얘기인데 한번 보죠. A 가격이 변했어요. A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 법칙이에요. A 안 샀더니 시장에서 B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A와 B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안 살 때 대신 B를 대체한 거죠. A와 B는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다. B를 많이 사면 B의 가격이 어때져요? 올라요. 이건 균형점의 이동. 얘는 수요 법칙이에요. 이렇게 제시됐는데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B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얘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얘가 해당 재화다? 다른 재화다? 해당 재화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B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뭐 있어요? A가 있어요. 그래서 A 가격에 의해서 B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럼 식은 어떻게 써야 된다? A 가격 변화 1분에 B 수요량 이렇게 써서 주어진 값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고 0보다 작으면 보완제이긴 한데 사실 얘보다는 중요한 건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가 등장하니까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재화의 관계는 대체제 보완제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번 대체제인 거 한번 보죠. 해석해보죠. 얘가 다른 재화 가격이 비싸졌어요. 다른 재화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플러스죠. 이때 해당 재화를 샀대요. 그럼 이건 무슨 재화와 관계냐? 두 재화가 A가 비싸지면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얘 안 살 때 A를 샀다는 얘기죠. 안 살 때 샀으니까 무슨 재화와 관계예요. 대체제예요. 플러스면 플러스면 플러스인 거예요. 플러스면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보죠. 대표 유형부터 자, 옳은 것은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양 변화율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양이 많이 변해야 되니까 탄력적이면 무조건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부등호 체크하고 이 문장이 맞나 틀린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자, 가격 탄력성이 0이다라고 하면 무한대면 완전 탄력이고 0이면 양이 변화가 없는 완전 비탄력이에요. 자, 그럼 완전 비탄력이면 뭐가 일정해야 돼요? 양이 일정해야죠. 가격이 고정된다가 아니라 양이 고정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격과 상관없이 양이 고정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이 일정하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피는 300이래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격은 300으로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무슨 선? 완전 탄력, 수평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완전 탄력은 맞는데 수평선이라고 나와야죠. 틀렸고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래요. 공급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균형점 이동 먼저 찾아야 돼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변했으니까 얘의해서 균형점 이동은 증가하니까 양 증가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 자, 이렇게 체크해놓고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거 얘가 비탄력이래요. 그럼 양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적게 그럼 양은 덜 그러면 가격은 더 이렇게 체크해놓고 얘는 크게를 의미하고 얘는 작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가격은 상승하는데 상승하는데 어떻게? 크게 크게 상승한대요. 이때 더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양은 증가하는데 어떻게? 작게 증가한대요. 더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얘는 맞네요. 그래서 오른 건 4번 이렇게 되겠고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가격 변화에 대한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것뿐에 이거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 맞는데 정성적 개념이에요? 정량적이에요? 정량적 개념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른 건 4번 막 오른 거네요. 자, 29번 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단기와 장기 중에 누가 탄력이다? 장기가 탄력이다. 단기에 비해 장기에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렸고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는 수요 입장에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대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더 는 거죠.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많아졌어요? 절어졌어요. 대체제가 많아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 데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럼 대체제는 많아지면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탄력적으로 만든다. 맞네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주택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대체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변한다. 맞고 대체제가 적을수록 탄력적이다. 가 아니라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건축규제가 강화되면 만들기가 어려워요.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어야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이 비탄력으로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탄력성이 작아진다. 한번 보죠. 중고주택 공급과 재고주택 공급이 있고 신규주택 공급이 있대요. 재고주택 공급은 재고니까 절양 개념이었어요. 맞아요. 얘는 절양은 단기에 나타나는 공급이고 신규주택 공급은 단기에 오히려 헷갈리니까 없애버리고 신규는 유량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잡혀지는 유량 개념. 그러면 누가 양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만드는 게 쉬워요. 쓰고 있는 걸 팔려고 내놓는 게 쉬워요. 쓰고 있는 걸 팔려고 내놓는 게 쉬워요. 얘가 더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탄력성이 크다. 그래서 재고주택이 더 탄력적인 거예요. 얘의 탄력성은 신규주택 탄력성보다 더 탄력적이다. 얘가 더 탄력적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재고주택이 더 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인 건 양을 누가 더 변화시키기가 좋으냐.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적이다. 신규주택은 만들기가 어렵고 쓰고 있는 주택은 팔려고 내놓기가 쉽다. 그래서 양의 변화는 얘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재고주택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30번 보죠. 가격 탄력성에서 세분화하면 탄력적이다. 맞죠? 2번 잘 봐야 돼요. 그냥 단기다 장기다가 아니라 이 문장은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하는 데 소요기간이 단기일수록 나와 나왔어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만드는데 소요시간 걸리는 시간이 단기는 짧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빨리 만들면 공급은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짧으면 탄력성이 어떻다? 크다. 맞는 거예요. 이 단기는 그냥 우리가 단기 장기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이건 그냥 단기 장기가 아니라 앞에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이라고 속여내려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말없이 단기가 탄력적이냐 장기가 탄력적이냐 그러면 장기가 탄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냥 장단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기 장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앞에와 연결된 단어예요. 단기라는 건 뭔가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단기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 그냥 짧은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긴 기간으로 봤을 때가 탄력적이지만 이렇게 소요시간과 관련되면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이라고 해석해서 빨리 만드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수요곡선의 경우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랬어요. 최초값을 기준하냐 중간점을 기준하냐에 따라서 탄력성은 다르다. 자 주거용과 상고범용 중에 누가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탄력적이다. 그럼 얘보다 얘의 부동산이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비탄력적이고 얘가 탄력적이니까 4번이 틀렸고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원자재의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원자재의 가격이 비쌀수록 만드는 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예요. 쉽게 만들수록 탄력적이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더 작아진다. 비탄력이 된다. 맞네요. 이런 질문은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탄력성에서 대체제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고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커지고 세수주장 비싸용 일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32번 보죠. 가격탄력성이 0.3이면 그러면 가격탄력성은 뭐분의 뭐? 가격분의 수요량이죠. 가격이 10%일 때 수요량은 얼마 변한다? 3% 변해 0.3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얘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탄력 0.3이면 가격이 10% 변할 때 얼마가 변할 거냐 얘를 구할 때 얘를 구하는 건 얘와 얘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면 555는 2분의 네모 이렇게 나왔대요. 네모값 얼마? 10이에요. 10. 10 들어가면 이 식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얘를 구할 때는 곱하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 수요법칙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면 안 사는데 10% 변할 때 3% 변하면 탄력성은 0.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교차탄력성이 양의 값이면 두 제와는 무슨 관계? 대체제 우리가 소득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교차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교차탄력성은 두 제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소득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이면 무슨 제와? 열등제 소득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탄력성이 커지면 세워져요 누워져요? 누워져야 돼요. 그럼 곡선의 기울기 크기는 작아진다. 맞네요. A가격이 상승할 때 B제와의 수량이 감소했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보죠. A가격이 비싸면 A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얘 안 살 때 B수량이 감소했대요. 얘도 안 샀대요. 그럼 두 제와는 무슨 관계? 보완제 보완제면 교차탄력성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나와야 돼요. 양수면 대체제고 음수가 나와야 보완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득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교차탄력성이 플러스면 두 제와는 대체제 교차탄력성이 마이너스면 두 제와는 보완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안 살 때 안 사도 보완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33번 보죠. 자 보니까 자 임대료를 인상했더니 총수입이 총수입이 증가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고가로 팔 때 유리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A는 탄력적에 비탄력이에요. 우리가 비탄력적일 때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얘는 탄력성이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인 제와니까 비쌀 때 총수입 면에서 유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고가가 유리하다 비탄력이면 세워져 있어야죠. 비내원이니까 그럼 경사가 어떻다 가파르다 맞네요. 탄력성은 1보다 작다 맞죠.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니까 가격 변동과 양 변할 중에 양이 많이 변해야 돼 적게 변해야 돼요 적게 변해야 돼요 비탄력이니까 탄력적일 때 많이 변하는 거고 비탄력이니까 얘는 얘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대체제가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많으면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니까 대체제가 적은 편이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크기는 세워져 있으니까 큰 거에 작은 거에요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크다 기울기는 크다 세워져 있으니까 세워질수록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비탄력인데 얘만 탄력적인 거라고 나왔어요 비탄력이면 양의 변화가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맞아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35번 보죠 자 보니까 가격을 변화시켜도 양이 변하지 않는데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고 나온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는 건 무슨 탄력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수요가격성은 완전 탄력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양이 일정하니까 자 임대료를 5% 인하할 때 수요량이 5% 증가했다 가격이 5% 변할 때 양이 5% 변했대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력성은 1이죠 이런 걸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요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탄력성 값은 1 나오는 거예요 1 5분의 5니까 얘는 무슨 곡선이라고 하냐면 직각 쌍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들어본다 라고 느낌이 오겠지만 수요곡선은 곡선일까요 직선일까요 수요곡선은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우리가 표현은 직선으로 하지만 수요곡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곡선이에요 곡선 곡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비탄력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 탄력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비탄력이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탄력이면 이렇게 누워져 있어야 돼요 단위 탄력적인 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정확히 이렇게 완전 이게 직각 쌍곡선이란 건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점근선이라는 거 배웠어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이렇게 X축 Y축으로 바탕을 해서 이렇게 얘가 직각으로 점근선을 만드는 것이 이게 직각 쌍곡선이라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정확히 얘하고 얘의 간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이렇게 되는 것을 직각 쌍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단위 탄력적인 건 단위 탄력적인 걸 직각 쌍곡선이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직각 쌍곡선은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지만 이런 직선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직각 쌍곡선의 형태다라고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예상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해석할 건 단위 탄력적인 건 값이 1이에요 탄력선 값이 1일 때 이때 모양은 이렇게 직각 쌍곡선이다라는 거예요 비탄력이면 사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인 거예요 탄력적이면 이렇게 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무조건 얘기할 수 있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이건 직선이에요 이건 직선이지만 단위 탄력적인 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라서 직각 쌍곡선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얘가 맞는 거고 나머지 틀린 거 보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돈 벌 때 샀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재화는 뭐다? 정상재라고 나와야 되고 X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할 때 Y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했대요 살 때 안 샀다는 거죠 그럼 무슨 재화다? 대체제 관계라고 해야 되고 해당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해당 재화 수요량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변하는 건 소득 탄력성이 아니라 뭐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오른 건 2번만 오른 거네요 나머지는 다 틀리고 36번 보죠 중요한 문제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런데 수요는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균형점 이동에서 더 변하는 것과 덜 변하는 걸 관련해서 찾아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 증가에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날 거니까 공급 증가면 양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겠네요 이렇게 균형점 이동을 첫 번째 찾고 두 번째는 이제 탄력이냐 비탄력이냐를 집어넣는데 탄력이면 양이 더 변하고 가격은 덜 변한다 맞아요 탄력 중에 양이 많이 변해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읽을 때 양은 더 증가한다 양은 크게 증가한다 가격은 덜 하락한다 가격은 작게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는데 크기예요? 작기예요?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폭이 작게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는 거고 또 해보죠 수요 감소했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의에서 균형점 이동을 먼저 잡아야죠 감소니까 양 감소 수요 감소니까 가격 하락 이렇게 체크하고 비탄력이면 양이 더 변해야 돼요? 덜 변해야 돼요? 덜 양이 덜 양이 덜 그러면 가격은 더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럼 양은 덜 감소한다 양은 감소하는데 덜이니까 크게 작게 작게라고 나와야 돼요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죠 우리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배웠던 내용인데 지금쯤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보죠 다음 문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완전 탄력이면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일정한다 그러니까 아직 헷갈리면 큰일 나요 왜 헷갈리는지를 정확히 정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야 돼요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면 좌우로 안 변하니까 양이 일정하고 수평선이면 위아래 안 가니까 가격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탄력이면 가격은 일정하고 불변이고 나머지 양은 수요 감소가 결정하네요 감소니까 양은 감소한다 맞는 거죠 수요의 탄력성이 0인 경우는 탄력성이 0이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완전 비탄력이고 공급이 증가하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완전 비탄력이면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맞고 그러면 가격은 얘가 결정하겠네요 공급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라 맞고 하나 더 해보죠 5번 수요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공급은 변한 게 아니니까 수요 증가해서 균형점 이동 수요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 가격은 상승 균형점 이동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탄력 대입해야 되겠죠 비탄력이면 양이 덜 양이 덜 그러면 가격은 더 맞아요 제가 그랬을 때 가격은 상승하는데 어떻게 상승한다? 더 상승한다 이건 크게 잡기가 없으니까 더 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은 증가하는데 어떻게? 덜 증가한다 맞네요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균형점에 이동해서 탄력성에 따라서 더 변하는 것과 덜 변하는 것 자 37번 문제를 보기 전에 쉬었다가 하죠 어? 어? 감사합니다.